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청부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청부폭력이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들어봤는데 조폭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부세무조사를 한다 이런 일이 진짜 벌어졌는가 라고 하면 실제 벌어졌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례입니다. 2012년에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대법원 8년에 2016년에 나왔습니다. 사건의 경위가 참 놀라워요. 서기관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세청 본청에서 근무를 해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인을 통해 가지고 지인이 부탁을 해요. 청탁을 하는 거죠. 청탁을 하면서 대가를 주는 거니까 청탁이죠. 내가 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대체로 누군가를 죽여달라 아니면 누군가를 좀 해코지 해달라 이런 표현을 할 때 꼭 이런 표현을 써요. 야 저희 죽여주라 아니면 저희 그냥 막 가가지고 밟아주라 아니면 확 가가지고 어떻게 세무조사 해가지고 집 밟아봐 버려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고 대체로 보면 같은 하늘 아래에서 도저히 같이 살고 싶지 않은 놈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조폭 같은 경우는 아 죽여주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듣고 또 다른 존재의 사람들은 또 자기 존재의 의식을 규정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알아듣겠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세무 공무원한테는 야 그 저 세무조사 좀 해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이렇게 지금 소송 서로가 토지 분쟁이 있느니 토지 분쟁 때문에 소송 중인 이 A라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말이지 이게 토지 내놓으라고 그렇게 해도 안 내놓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토지를 뭐를 하거나 이 둘이 이렇게 서로가 이제 토지 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압박을 해라. 세무조사를 압박을 해가지고 이 갑이 자기가 회사에 있는 대표로 있는 회사하고 갑과 관련된 다른 회사들이 있어요. 다른 회사들이 있는데 하여간에 이거를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이 갑을 좀 압박을 해가지고 토지를 좀 나한테 자기한테 주게끔 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12억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12억을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무 공무원인데. 대단한 능력자죠. 보통 능력자들이 아니죠. 이게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보면 소수의 이 정도의 사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왜 이런 분별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습으로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평소의 습이 그대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한 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귀신에 홀린 듯이 뭐 그랬습니다. 이렇게 봐지지는 않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요. 이게 실행에. 실행에 어떻게 옮기냐. 참 이게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런 열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심란하죠.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탈세 제보서를 작성을 해요. 어떻게 작성하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양수를 받았는데 이렇게 지인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양수를 받았는데 이게 저가 양수다. 그러니까 이거 증여세 121억에 포탈했다. 포탈.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증여세 121억 포탈했다는 탈세 제보서를 서기관이 작성해요. 서기관이 자기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작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 수법의 행위가. 이게 보통 이게 저질이 아니에요. 작성을 해가지고 자기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에게 건네줘요. 건네주고 이 사람이 국세청에 탈세 제보하게끔 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이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니까 누구한테 접수가 되느냐. 접수는 자기가 관리하는 자기 과에서 접수를 받은 거예요. 그 서류가 이쪽으로 넘어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 본청이 이제 뭐 이렇게 칼손잡이잖아요. 칼손잡이가 나와가지고 뭐 뼈쪽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뼈쪽한 데가 이제 일선 지방 국세청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쪽을 서울청 조사 3국을 잘 알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에다 이관을 해요. 야 너희들이 너희들 관할이니까 이거 세무조사해라 라고 하니까 이쪽에 있는 이제 사무관이 사무관이든지 누군가가 이렇게 담당자가 보니까 그러니까 관할이 이게 실제 주소지가 아 이거 주소지가 경주다. 경주면 이거는 그리고 경주면 이거는 여기서 할 일이 아니다. 저쪽으로 대구청으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하는 말이 야야야야야 실거주지가 실제 사는 거주지는 서울이야. 그러니까 관할 조정을 해라. 관할 조정 신청을 해라. 그러면 내가 결제해가지고 승인 내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거주지가 서울에 사는지 이쪽 서울청 조사 3국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할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는 뭔가가 부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걸 관할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관할을 바꾸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엄격하게 아는데 이 거주지를 확인을 안 하고 자기가 이제 결제를 올리니까 이 서기관이 중간 결제자가 돼가지고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문제 되면은 법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그거 저 얼마든지 좀 유연하게 조사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세무 공무원 마음대로 하게끔 되고요. 그러니까 도둑놈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편법부터 쓰고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것 가지고 뭐라 합니까. 다 도둑놈 잡기 위한 건데.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실상 진짜로 도둑놈 잡기 위한 것이라도 그건 말이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사람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법리적으로 법치 이런 쪽으로 조세법률주의 이런 식으로 법리사고가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국세청에 쓰면서 법리 마인드를 전파하는데 상당한 전도사 역할을 했다.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부딪히죠. 이런 분들하고 만났으면 당연히 부딪히죠. 부딪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부딪힙니다. 그리고 과세정점위원회 같은 데 제가 이제 필수위원으로 가면 한 6개월씩 1년씩 과세한 거를 고지서 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깨져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자꾸 저를 법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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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과장 의견을 넣었죠. 그러면 저는 이거는 과세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화동문, 이화동문 하다가 다수결로 해가지고 과세가 안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화살을 처음부터 나한테 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실리는 누구는 챙겼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저는 아닌 건 아니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해주고 빤 맞은 경우는 많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좀 제가 봐도 조금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나는 내가 봐도 좀 제주꾼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거는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대놓고 흉측하게 해버렸다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삼국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조사삼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조사삼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요. 세무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간만 하면 되는데 탈세 제보는 이 사람이 저가 양수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증에서 조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법인세 조사하고 이 사람과 뭔가 관련이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모든 세무조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상국지 자기 마음대로 범위를 확대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세무조사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저가 양수해야 되는데 이게 양도 양수로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더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조사삼국으로 이게 탈세 제보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는데 그 낌새를 알고 이제 서기관이 세무조사 도중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말을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아 이거 양수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탈세 제보 혐의 없다 라는 식으로 양수로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내리는데 야야야 그러진 말고 이거를 장기할부매매로 봐라. 장기할부매매로 보면 야 이거 양수로 볼 수 있어 한번 해봐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판단은 전혀 없죠. 저는 이게 양수가 아닌데 장기할부매매로 하면 뭐가 양수가 된다는지 나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다. 그런데도 조사삼국은 이렇게 세무조사를 확대를 시키고 가가지고 결국은 4,600만원 증여세 과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차차 뒤져가지고 이 갑이 좀 주식 명예신탁한 거를 발견을 했는가 봐요. 그것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해가지고 4,600만원 하고 이 회사의 회계장보 다 떠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거기에 관련된 뭐 회사들 뭐 이런 게 다 세무조사를 확대를 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회사는 울산에 있어요. 울산에. 그러니까 아무리 해봤자 대구청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구청밖에. 그런데도 서울청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안 나오니까 탈탈 털어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 목적 명목으로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무슨 자금으로 샀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취득자금 출처 조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하냐면 취득자금 출처 조사라는 세무조사 용어라는 건 없다니까요. 증여세 세무조사는 있어요. 그런데 자금 출처 조사는 없어요. 그런 말은 자체가 없어요. 그게 증여 추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있는 거예요. 증여 추정이 되면은 증여세 세무조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증여 추정하고도 아무 관계없이 취득자금 출처 조사라는 미명하에 막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세법의 법률이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취득자금 출처 조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오케이. 모든 것이 그냥 결제가 되고 법원 가서도 판사들도 오케이 오케이 그래 버립니다. 거꾸로 본인들이 그런 일을 한번 당해보면은 얼마나 살벌한지. 아니 취득자금 출처 조사가 무슨 세법상 용어도 아니고 아니 그게 되려면은 증여세 세무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증여 추정 요건에 해당이 돼야 증여세가 성립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납세 업무가 성립이 돼야 내가 달려가가지고 세무조사하고 질문 검사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법리가 딱딱 이렇게 양파껍질 벗기듯이 이런 식으로 딱딱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비약을 하고 논리에 비약을 해도 아이고 그런가 없네 그러면서 세법은 지가나 머리에 지가나 이런 식으로 대충 국가가 거짓말하겠냐 아이고 그러겠네 뭐 이런 식이에요. 실제 이 사건도 1심에서 과세처분 적법하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심 3심에서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세무조사 잘못됐으면 과세처분도 위법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2심 3심에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도 과세처분 적법하다고 한 판사는 참 제가 봐도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리를 똑같이 보더라도 어떤 식으로 보내야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뭐든지 이게 판단 불복 이런 거는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좀 규제보다는 구제마인드 좀 이렇게 윽박지르고 짜증나는 사람들보다 신경질적인 사람보다 좀 여유있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데 너무 웅큼한 사람들은 앞에서 위해주는 척 하면서 뒤로 기각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더 무섭죠. 그래서 이 조사 3국이 이런 식으로 과세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조사를 했어요. 이거 막말로 말해서 이게 무슨 고발을 하고 아 이런 비리가 있습니다. 검찰에다 고발을 해도 검사가 오케이 하고 그거를 뭐 해줘야 조사가 되지 수사가 되고 아니 그러면 상대방에서 그냥 정관 써가지고 아주 센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후배 보고 야야야야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이고 그러지마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선배님 이러면서 눈 감아 딱 봐버리면은 아니 검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 검사를 뭐라고 그래요 징계를 시킬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하면은 불기소 처분해서 항고하세요 항고 그러면 검찰 항고 해보니까요 보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지도 거의 보지도 않고 그 퍼센트 확률도 보면요 거의 안아요 아니 그러면 검찰이 또 항고 기각했다 해가지고 재정신청을 하면은 법원은 판사가 더 나는 그게 진짜로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안 본데요 거의 안 본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말들이 워낙 이쪽에 횡행해요 왜 자기들의 사건의 주 목적이 그 주 사건이 그런 사건들이 아니다 이거요 신청 사건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 가서 소 잃어버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냐고요 하소연하라고 해놓고 나서는 가면은 눈 감아버리고 별거 아니다고 해버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백색어 뭔가가 팍 푸시해버리면 우외로 공무원들이 고개 딱 숙이고 뭐 더 도와드릴 거 없나요 이런 사람들이 우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한지급 올라가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그런 거에 너무 쉽게 조직에 적응을 하고 그런 거에 스스로가 고개 숙이고 그게 이제 어떤 세상의 지혜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야말로 이제 아름아름 정도의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지혜로 생각한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어려워지 돈 벌기 위해서 뭐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런데 나는 좀 그렇게 정간 이렇게 검사 판사들 나가면 막 저 사람 요즘 잘나가 잘나가면서 아 돈 많이 벌었대요 이게 맨날 자기들끼리 회자되는 거예요 아니 돈 많이 벌었다는 게 그게 어떻겠어 그 사람이 잘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사고가 이게 뭔가가 근본이 틀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원이 뭔가 근본적인 거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에서 3국 조사팀장이 조사팀장이 진술을 하면서 그래서 아 맞다 우리가 그런데 이 조사팀장이 뭐라고 그러겠냐면 재무조사 도중에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 보고 압박을 한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그 부동산 분쟁이 있는 거 좀 당신이 좀 양보하면 말이야 세무조사 안 당해도 되는데 하면서 넌지신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아 그럽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부르르 떨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이 공론화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동산 사건만 해결됐으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관할도 없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그런 작은 회사 울산까지 가서 세무조사를 한다 그거는 특이한 경우다 어떻게 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쫙 울산까지 가서 뒤져서 그것도 압수해서 오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조사팀장은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알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도 거기에서 동조를 해버리잖아요 부동산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서 탈세 제보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러죠 뭐든지 탈세 제보가 있으면 그것만 보면 되는데 주식 명의신탁자 그 값과 관련된 회사들까지 세무조사가 이유 없이 확대됐다 라고 자기도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거는 막말로 말해서 원래 세무조사의 목적이 납세음무 성립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세액을 어떤 식으로든지 확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가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거기서 세액을 확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세액을 확정하기에는 커녕 탈탈탈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먼저 하나 잡아내려고 그 짓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뭡니까 위법한 거죠 국세기본법은 이럴 줄 알고 아예 세무조사에 대해서 절차나 요건을 엄격하게 해놨어요 뭐든지 최소한도로 해라 최소한도 그리고 객관적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객관적 필요성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주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있잖아요 왜 12억을 받기 위한 목적 그리고 해가지고 그 값을 압박을 해 세무조사를 압박을 해가지고 빨리 재산권을 포기하게끔 만들어버린다 그러면서 나는 12억을 내가 받겠다 라는 그 주관적인 목적이 필요성에 의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세무조사인데 실질은 어떻게 됩니까 하이에나죠 하이에나 이런 것이 실제로 2012년에 벌어지고 지금도 모르죠 은밀하게 하는 거니까 세무조사라는 게 그러잖아요 검찰 수사나 나는 뭐든지 감사 이런 게 사자 들어가는 거 있죠 사 사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사 이런 거 이런 거 들어간 거 있잖아요 수사 그 다음에 감사 조사 이 사자 들어간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도 감사해 보고 수사해 보고 조사하고 거의 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금직은 뭐 이렇게 저는 큰 사건들 했어요 조단이 사건도 하고 수백억 사건도 하고 막 이렇게 벌을 저는 크게 파헤치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 보면은 객관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국가돈 빼먹는 사람만 했어요 국가돈 빼먹는 사람 수백억 수조 수천억 이렇게 빼먹는 사람 대상으로만 했지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뭐를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다 이렇게 객관적 필요성이 해가지고 다 절차를 걸쳐놨어요 세무조사도 중지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고 중단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되고 연장하려면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고 다 내부적인 승인을 얻게끔 해놔야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씩 굽고 납세자 보고 안해 안해 이 사람 말 내가 그러면 안 봐줘 봐준 것도 다 취소시켜버려 막 이런 식으로 우빡여가지고 빨리 확인 사인해 사인해 사인하는 순간에 이제 다다닥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뒤통수 다 때려버리는 거죠 시간을 벌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최소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저가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탈세제버렸으니까 그것만 해야죠 그것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관계된 회사 관련된 회사들 각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세무조사해 버리고 갑의 회사도 탈탈 털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4,600만 원 주식 명의신탁으로 그거 하나 건졌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서 세무조사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고 이렇게 했다 그것도 서울지방국세청 대서울지방국세청 조사 3국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는 이 대명천지에 조세법률주의가 지금 정착된지가 아니 근데부터 조세법률주의가 돼가지고 지금 몇백 년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런 일이 아직까지 이게 우리 세무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게 벌어진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법무과장이 있었다면 저는 이런 거 걸리면 전혀 저는 제 선에서 다 처리합니다 다 걸러버리고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게 통용이 됐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분명히 이 사람이 내부 이의신청도 하고 내부 행정심판도 하고 분명히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게 법무과로 분명히 오면 그거를 걸러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같이 짝짝꿍해가지고 내부의 비밀은 어떻게 되냐 덮어라 라는 그런 식의 사고로 가졌다 하면 기각기각 이런 식으로 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신까지도 승소를 받아 냈는지 참 제가 보면은 저희 서울청 법무과 실력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훈련을 많이 시켰는가 성무교육도 민법교육 이런 것도 다 시스템을 만들어냈거든요 제가 그런데 제가 자랑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성무교육은 민법교육의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니까요 해제하고 해지를 잘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인기 있는 감옥이 되고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 납세자 권역을 위해서 규제에서 회관나 빼면 구제다 이런 마인드로 법무과 사람들이 많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국세청 전체가 규제 아니냐 거기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건 법무과밖에 없다 그러니까 법무과 인력들은 항상 구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지금 실력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인용률이 팍팍팍팍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오늘도 저도 이렇게 무슨 상담을 해봤는데 멀리서 오셨어요 지방에서 일부러 오셨는데 아니 2년 전에 이미 세무조사가 있어가지고 이 경우도 사인하라 해서 사인하다 보니까 과서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다시 세무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세목도 같고 세목 동일 과세기간 동일 사유는 동일해요 사유도 단지 얘기해서 뭐라고 했냐 가산세 가산세 하나 과세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중복세무조사죠 제가 볼 때는 중복세무조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같은 날 같은 날 있잖아요 같은 날 일반 세무조사 애교통지를 하면서 같은 날 조세 범칙 조사 조세 범칙 범칙 조사로 통지를 하는 거예요 통제하겠다 같은 날 일반 세무조사 하다가 같은 날 조세 범칙 조사 통지를 같은 날 한다 이게 과잉 되는 말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범칙심의위원회 범칙위원회 여러 가지고 이렇게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질서범이다 세금계산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범칙심의위원회 안 열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이게 가산세가 1800만 원이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고발을 했다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뭡니까 이게 중복세무조사라면 이 중복세무조사에 의해서 고발한 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거는 이거는 분명히 위법이 맞아요 그러면 고발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세 범칙 이렇게 조세 형사 사건에는 판례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판례들이 왜 그러냐면 다 검찰 단계에서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얻을 거 얻어내자 선체를 좀 바라자라는 식으로 거의 변론을 해버리니까 무죄 주장을 안 해요 진짜 억울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법원 가면 법원 가운데로 우리가 개심죄 괜히 판사한테 개심죄 걸리면 우리 선처도 못 받는다 집행유예라도 어떻게 나오고 벌금이라도 깎으려면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된다 무죄 주장하면 개심죄 걸리면 이렇게 돼 버리니까 무죄 주장으로 해야 무슨 대부분 판례가 나오죠 그렇게 대부분 판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세 형사 분야에는 판례 찾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판례가 그러니까 집적을 하는 그러니까 전부 다 고개 숙여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세정 현실에 불복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정 현실이 이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과연 이게 계속 청산이 되고 있고 계속 개혁이 될 것인가 이거는 뭐라고 말하기가 참 힘드네요 좀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국세청 서의관은 2016년 5월 9일 날 1심에서 뇌물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를 했고요 그 이유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데 그 정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그런 증명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는 제가 더 추적을 하지 못해서 그 결과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